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새로운 분 모셨습니다. 앰비언트라는 책을 쓰신 김학용 작가님이세요. 작가님 저희 힐링가족 여러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IoT 전략 연구소의 김학용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앰비언트라는 책의 저자이고요. 이거 외에도 사물인터넷이나 아니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 집필을 했습니다. 작가님 저희는 제가 이 책을 보고 우연히 책을 접하게 됐는데 IT 얘기 나오고 너무 재밌어서 초대 드린 거거든요. 책이 이거 말고 몇 권 더 있으세요? 예 이전에는 2년 전에는 온리원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은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책입니다. 그 책 쓰면서 사실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본질을 이해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조만간 플랫폼 버블이 오겠고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타격을 입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많이 기업들이 영향을 받았죠. 빅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도 약간 해외 주식을 하는데 겁나서 저는 사실 미리 정리를 좀 했다가 오히려 좀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그랬습니다. 작가님 오늘 사실 주식 이야기를 할 거는 아니었는데 작가님도 투자를 하시고 계세요? 네. 주식한지는 시작한지는 대학원생 때부터 했으니까. 그럼 몇십 년 되셨네요. 왜 여쭤봤냐면 저희 사실 오늘 책 이야기만 할 줄 알았는데 저희는 주식 채널이잖아요. 사실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럼 이따가 주식 이야기도 조금씩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주식의 전문성은 없지만 기술 분야는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모셨거든요. 빅테크나 이런 IT 전문가셔서 아무래도 기술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초대를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먼저 간단하게 책 이야기 한 번 몇 가지 해볼게요. 네. 먼저 앰비언트라고 제목을 지으셨는데 제목을 어떻게 해서 지으시게 됐어요? 설명 부탁드려요. 네. 사실 이 앰비언트라는 제목은 이쪽 IT 분야에서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용어고요. 옛날에는 유비큐터스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동시에 도처에 다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거는 뭐가 존재한다는 거였냐면 컴퓨터들이 여러 군데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였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가 필요할 때는 어디에서나 컴퓨터를 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였는데요. 이제 기술이 한 20, 30년에 거쳐서 발전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걔네들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알아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대두되게 됐고요.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게 현실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보면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은 한 2017년, 2018년부터 앰비언트 쪽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갖는 거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그런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은 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부탁드려요. 책에 먼저 저는 파트별로 질문을 준비해왔는데 기술이 아닌 사람이 주인공인 세상으로라고 인트로를 잡아주셨네요. 보통 어떤 이야기들 있나요? 지금 사실은 기술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첨단 기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첨단 기술들이 존재해도 그거를 사람들이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하는 게 좀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더 그렇게 느끼는데요. 저는 이 기술의 발전 방향은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기술이나 기계가 사람을 배우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런 생각은 옛날부터 많은 분들이 해보셨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안 됐거든요.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실천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랬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사물인터넷 기술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그게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을 한 거고요.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일부 기업들은 그걸 벌써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돈을 벌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변화의 모습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웹에서 앱으로, 앱에서 앰비언트로라고 이야기 지어주셨네요. 네, 네. 어떤 스토리들이죠? 네,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뭐 컴퓨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이용해서 이제 인터넷을 썼고요. 그때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하나의 수단이 이제 웹브라우저, 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2007년,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에 들어왔는데 아이폰이 등장한 다음부터는 이제 핸드폰 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뭐 웹과 앱의 차이는 굳이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스마트폰 다음은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 뭐를 이용해서 그런 인터넷 서비스를 쓸 것이냐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아, 그 답은 저는 이제 앰비언트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네, 네. 아, 미래의 이제 산업으로 앰비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네, 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면 이제 스마트폰 제국의 이제 몰락을 얘기하게 해주셨어요. 영원할 것만 같은 스마트폰 제국에 대해서 하지만 몰락할 거다. 네, 어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셨나요? 네, 뭐 지금 한 1, 2주일 정도 전에 세계적인 시장조사기관 두 군데에서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 판매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도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을 발표를 했는데 2021년 전년 대비 약 11%가 출하량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네, 줄고 있죠. 네, 물론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2018년에 고점을 찍은 다음에 벌써 5년째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이런 추세가 언제 이제 주가처럼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 대세적으로 이제는 스마트폰 이용량이라든지 스마트폰 판매량은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자리를 분명히 이제 다른 것들이 좀 대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 스마트폰의 빈자리를 누가 대체할 것이냐, 메타버스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자동차 커넥티드카가 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가 될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지금은 메타버스 쪽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봤을 때 기술적인 거는 이미 다 가능한데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메타버스는 당장에 수익화하기가 좀 어렵다. 적어도 한 5년 이상. 심지어는 뭐 페이스북의 메타에 마크 주커버그도 한 10년 정도 있어야지만이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기술이고 오히려 지금 많이 이제 2014년 정도부터 개발되어 왔던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앰비언트가 좀 더 현실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파트에 메타버스는 허상이라고 라고 이야기해 주셨더라고요.